올해 첫 조단이 대역급 주자이자 이커머스 1호 상장사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기업 오아시스죠. 최근 공모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오아시스의 상장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이 오아시스가 결국에는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 지난 7일에서 8일 양일간 수요 예측을 진행한 오아시스.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오아시스는 희망 공모가 밴드를 3만 5백원에서 3만 9천 5백원으로 설정했는데 기관 대다수가 2만 원대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아시스는 기업 공개 과정에서부터 공모가가 고평가됐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앞서 이데일리TV가 자산운용사, 증권사 전문가 6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공모가가 높다고 답했습니다. 회사 측은 업계 유일 지속 흑자 기업이란 점을 적극 어필했지만 얼어붙은 투심을 녹이진 못했습니다. 업계 1위인 쿠팡이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오아시스의 강점이 희석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대형주를 부담스러워하는 시장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IPO 시장에서는 일부 의량 중소형주들만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의 주요 경쟁사인 컬리는 상장 일정을 무기한 밀었고 또 다른 대어급 주자였던 K뱅크 역시 상장 일정을 늦췄습니다. 이들은 모두 투자 심리가 위축된 시장 상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30%에 달하는 구주 매출이 발목을 잡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회사 측은 지어소프트의 구주 매출은 오아시스의 IT 시스템 고도화에 사용될 것이라 설명했지만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오아시스는 상장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적정 기업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에 상장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IPO 시장의 풍향계로 불리는 오아시스가 상장 철회라는 아쉬운 소식을 전하면서 IPO 시장도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 그런라하게 그런라하게 함께